최민호 세종시장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 시장은 1인 시위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 규칙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 운영 개선 소위 의원들도 직접 만나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에 여야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 법원 소위에서 여야는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규칙을 논의했지만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심의를 미루면서 규칙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